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번 주부터 거룩하신 조알의 파라셉 미켓을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장을 읽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에 있는 군사들과 그리고 지금 납치되어 있는 아직도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석히, 신속히 무사하게 집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기도와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기가 2장이에요. 잠원 29장 4절 말씀인데요. 2년이 지난 끝에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라비 히아께서 말씀을 여셨어요. 왕이 그의 공위로 땅을 세운다. 하지만 그는 선물들을 바라는 사람을 무너뜨린다라는 잠원 말씀인데요. 와서 보세요. 카도시바르크께서 위에 있는 세상들을 창조하실 때 그분께서 모든 것을 적절하고 알맞게 만들어서 그리고 밝은 빛들이 모든 방향으로 향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 세 기둥을 나타내며 이것들이 모두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다고 합니다. He created heaven above and the earth below to combine as one 비나, 제란빈, and núqva to benefit the lower beings. 그래서 하심께서 하늘을 창조하신 다음에 땅을 밑에 창조하신 것이고 그리고 이들을 하나인 비나와 제란빈, núqva로 통합시키셔서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에게 이익을, 유익을 주기 위해서 만드셨다고 합니다. Come and behold. 와서 보세요. The king by justice established the land. 왕은 정의로 땅을 세우는데 이 왕이 누굴까요? 그분은 카도시바루크 하심이십니다. The words by justice refer to Jacob. That is 제란빈. 야콥이 그러니까 제란빈이고 그가 땅의 토대를 성립하는, 대표하는 이름이라는 거죠. Therefore, the letter vav in the name of yudke vavke, 그러니까 하심의 그 신성한 이름 yudke vavke에서 여기 vav가 나오잖아요. 이 철자가 제란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 위에 있는 hey를 유지한다는 말씀입니다. The lower hey, 이 맨 밑에 있는 hey는 또 vav 때문에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와 아래에 있는 그 두 hey가 이 제란빈으로서 유지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justice established the land, 공의가 땅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의 모든 필요와 공급을 할 수 있게끔요. 자, 이제 또 다른 설명이라고 해요. 그 왕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은 이것이 카도시바르크, 하심을 가르치는 것이며 이 공의는 요셉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요셉이 땅을 성립하는, 대표하는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As it is written, and all countries came to Egypt to Joseph to buy provisions. 창세기 41장 57절 말씀에 의거해서 그리고 모든 국가들, 모든 나라들이 이집트로 와서 요셉으로부터 필요한 식량 자재료들을 샀다. Because the holy one blessed to be favored Jacob, he made him govern all of the land. 하심께서 야코브에게 호의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모든 땅들에게 ruler, 통치자의 자격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라비 요시가 말씀하셨어요. The king is Joseph, 왕은 요셉이고, 그리고 by justice, 공의는 야코브다. 왜냐하면, as long as Jacob did not come to Egypt, 야코브이 이집트에 오지 않았더라면, the land was beset by famine. 기근이 들었을, 그 땅이, 야코브이 이집트에 오지 않았다면, 땅이 기근이 들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After Jacob came to Egypt by his merit, the famine was gone and the land was established. 야코브이 그 이집트의 그의 공덕으로 왔기 때문에 기근이 사라졌고, 땅이 다시 세워졌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설명은 왕이 땅을 성립 세우리라 라는 이 구절이 다비드 왕을 가르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비드 왕께서는 모든 백성에게 To Samuel 8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에 의거해서 다비드 왕께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심판과 의로움으로 행하셨다라는 말씀인데요. He established the land and by his merit it stood, but he who exacts gifts overthrows it refers to Rehoboam, 그 왕에 대해서 가르치는 건데요. 이것은 그의 공덕으로 인해서 땅을 세우고 그것이 온전하지만 이 선물들을 바라는 사람들 즉, Rehoboam처럼 선물들을 바라는 사람들은 섬멸시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Come and behold, for the sake of the righteous, the holy one blessed be, he did not impose punishment that had been decreed on the world. 굉장히 많이 들어보는 얘기죠. Come and behold, 와서 보세요. 의인을 위해서 하심께서는 세상에 이 선포된 벌을 내리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So it will not have sway over the world. All the days of King David, the land was established for his sake. 다비드 왕이 있는 동안에는 그를 위해서 땅이 온전했고 After he died, it continued because of his merit, as it is written. And I will defend the city for my own sake and for my servant David's sake. 이 구절에서는 나를 위해서와 그리고 나의 종, 다비드를 위해서 이 도시를 지킬 것이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Similarly, no punishment was inflicted on the world during all the days of Jacob and all the days of Joseph the famine ceased for their sake and the enslaving by Egypt was delayed. 이와 비슷하게 마찬가지로 야콥의 날 동안에, 모든 날 동안에 그리고 요셉의 모든 날 동안에 세상에 어떤 형벌도 가하지 않았고 그들을 위해서 이집트의 노예와도 늦춰졌습니다. 지연되었습니다. Come and behold, the verse the king by justice established the land refers to 요셉. 이와 마찬가지로 그 구절이 또 다시 요셉을 위해서 땅이 세워졌다라고 하는데요. But he who exact gifts overthrows it. 이 선물들을 받는 사람들은 그것을 소멸시킨다는 것은 파로를 가르친다고 말씀하십니다. Because 파로 hardened his heart against the holy one blessed to be he the land of Egypt was destroyed. 파로가 하셈께 대항해서 자기의 마음을 굳혔기 때문에 이집트가, 이집트의 땅이 무너졌다고 말합니다. 파괴되었다고 말합니다. Before that, the land was thriving through Joseph in accordance with Pharaoh's dream as it is written and it came to pass at the end of two years. 그 전에는 요셉을 통해서 땅이 번영하고 있었는데 이 파로의 꿈에 따라서 기록되었듯이 그리고 두 해에 끝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라바이 엘리자르 이 엘로카이 이 엘로키 of my salvation 구원의 엘로키는 Vav으로 쓰여있다고 합니다. 어디 나오냐면 바로크 쓰리 여기는 Vav가 없는데 아, 여기 있네요. 예슈아 그 다음에 엘로키 여기에서 Vav가 있죠? OK. This verse requires careful study 이 구절은 깊이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하십니다. The phrase Hashem lives refers to the righteous the foundation of the world who is referred to us the life of the world. 아, 예. Hashem께서는 살아계시고 라는 구절은 세계의 기초인 의로운 자 세계의 생명이라 불리는 자를 가르칩니다. The phrase in blessed is my rock is the meaning of blessed be Hashem my rock 나의 바위가 축복을 받으셨습니다 라는 것의 뜻은 Hashem께서 저의 바위이신 Hashem께서 축복을 받으셨습니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The world is sustained by the generosity of the righteous 세상은 그 의인의 의인의 관대함으로 지탱되고 있습니다. Let the Elohim of my salvation be exalted 저의 구원의 Elohim이 높임을 받으시게 합시다. 이 높임을 받으시다라는 것은 위에 있는 세상을 가르치고 Elokai with a Vav 이 Vav가 들어있는 Elokai 라는 그 이름은 하늘을 가르칩니다. 쓰여있는 바로는 The heavens are the heavens of Hashem 하늘은 하셈의 하늘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Come and behold 와서 보세요 Blessed be Adonai who day by day bears our burdens 매일매일 우리의 짐을 짊어지시는 Adonai 를 축복합니다. Adonai 를 축복을 드립니다. The name Adonai is built with 하셈의 이름인 Adonai 를 풀어서 철자를 들여다보면 Aleph Dalet 눈 Ud 이렇게 되어있죠. 이것은 누쿠파를 암시한다고 합니다. This verse contains the mystery of wisdom. 이 구절에는 지혜의 미스터리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Day by day 날마다 is the secret of two years 2년 동안에 해당하는 것에 날마다가 비밀이라고 합니다. This as it is written and he came to pass at the end of two years that Pharaoh dreamt 이 일이 2년의 끝에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죠? Pharaoh가 꿈을 꾼 것이에요. And behold 보세요 He stood by the river 그가 강가에 서있었다. We have already learned the secret 전에 그 챕터 1에서 우리가 이 비밀에 대해서 배웠죠. 그것은 요세프를 가르치며 이 강이라는 말은 요세프 그 의인을 가르친다고 하십니다. 그 다음에 And behold there came up out of the river seven cows well favored and fat of flesh and they fed in the reed grass 그리고 강물에서 일곱 마리의 아름답고 살찐 소가 올라오는데 갈대에서 먹더라 라는 이 말은 They fed in the reed grass reeds out of the river because from this river 예쏘 all the greats below are blessed because the river that flows from Eden 비나 waters and sustains everything 왜냐면 이 강은 강물이 예쏘 이며 이 아래의 모든 레벨들이 그로부터 인해서 축복을 받습니다. 왜냐면 이 에덴 에덴 가든 아시죠? 에덴이 비나고 이 비나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모든 것이 지탱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세프가 강이고 모든 이집트는 그를 위해서 축복을 받습니다. And come and behold from the river the seven greats are watered and blessed by it. Bees are well favored and fat of flesh who fed in the reed grass. 와서 보세요. 그 강에서 일곱 레벨들이 모두 다 물을 받고 그것으로 축복을 받습니다. 이들은 보기에 근사하고 살찐 소들로서 갈대풀에서 먹이를 먹었다. 이 말은 That is they fed together in friendship and there was no separation among them. 이 말은 그들은 교우 관계로 함께 먹었고 그들 사이에는 분리가 없었습니다. All of them stand to be praised for these seven greats are the mystery of the verse and the seven maids chosen to be given her out of the king's house Esther to nine Esther 2장 9절에 의거해서 이 모든 일곱 레벨들이 이 구절의 미스터리라는 소리입니다. 모두가 서서 찬양을 했다는 말은 일곱 레벨들의 미스터리가 Esther 2장 9절 말씀 안에 있다는 소리예요. Esther 2장 9절의 말씀은 왕의 집으로부터 그녀를 위해서 일곱 신녀들이 뽑혀지고 그녀에게 주어졌다 라는 말씀입니다. And so are the seven cows well favored all to be praised. 그리고 이 근사한 일곱 소들은 칭송을 받을 만합니다. In contrast, the seven chamberlains who served in the presence of the king are not to be wholly praised for they include portion of the powers of defilement which is the secret of the seven lean cows. 그리고 삐정말은 이 일곱 소들의 비밀은 여기 이 구절에 담겨 있는데요. 왕 앞에서 봉사한 일곱 관리들 이 10편의 10편 1장 10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변질된 능력의 일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찬사를 받을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라바이 잇삭 said the seven good cows are great superior to other greats whereas the seven ill-favored cows are the greats below the upper ones are on the side of holiness and the lower ones on the side of defilement 라바이 잇삭 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좋은 일곱 소들은 다른 등급 보다 우수한 등급인데 반해서 선호하지 않는 일곱 마리의 소들은 하등급 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쪽에 있는 소들은 거룩함의 편에 있는 것이고 아래쪽에 있는 소들은 변질된 밑에 있는 편에 있는 라바 예우다 말씀하시기를 첫 번째 이삭은 좋은 것이고 그들은 오른쪽에 있었다 라고 쓰여있고 그 다음에 병든 이삭과 마른 이삭은 그 아래쪽에 있으며 이 일곱 개의 좋은 이삭은 순결한 이삭이고 병든 이삭은 불순한 이삭입니다. 이들 등급의 이삭들은 모두 서로의 위에 이렇게 쌓이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서 있습니다. 파로가 꿈에서 이들 모두를 보았습니다. 라바 예우다 asks 라바 예우다 라바 예우다 께서 물으시기를 이 모든 레벨들을 어떻게 이 사악한 파로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라바 예우다 께서 대답하시기를 He only saw their likeness 그는 그의 닮은 꼴만 그의 걸맞는 것들만 볼 수 있다. For there are greats upon greats all stand on top of each other. 레벨들은 서로 사다리처럼 이렇게 계속 쌓여있기 때문에 파로는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의 레벨의 이미지들 밖에 볼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We have already learned that a man has shown things in his dreams according to his character. 우리는 이미 그의 인품에 해당하는 대로 그의 꿈들을 볼 수 있다라고 이미 배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As his soul ascends he will perceive that which he deserves according to his greats. 그의 영이 올라감에 따라서 그의 레벨에 맞게끔 그가 인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Pharaoh therefore saw what he was worthy of seeing and no more. 그러니까 파로는 그가 가지고 있는 자격 외에는 다른 것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And he came to pass at the end in the end Rabbi 히스키야 began with the verse to everything there is a season and a time to every purpose under the heaven Rabbi 히스키야 께서는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것에는 계절이 있고 모든 목적에는 이루는 때가 있습니다 라는 구절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Come and behold what the Holy One blessed be he did below 하심께서 아래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 와서 보세요. He set a time for everything and fixed the term for it. 하심께서는 모든 것에 시간을 정해놓으셨고 그것이 어떤 기간을 정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He fixed the term for light and darkness. 그러니까 빛이 올 시간이 있고 또 어둠이 올 시간이 있습니다. 만드셨습니다. He set a time for light for all nations except Israel. 모든 나라들에는 빛이 비추는 때를 정해놓으셨고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예외입니다. Which now have the mystery over the world and he set time for darkness when Israel are in exile under the dominion of other nations. 그러니까 모든 민족 이스라엘을 제어한 모든 민족에게 빛이 올 수 있는 시간을 정해놓으셨고 이스라엘이 망명하여 다른 나라들에게 지배를 받을 어둠의 시간도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한 계절을 정하셨고 따라서 모든 목적에는 계절이 있고 To everything there is season and a time to every purpose 모든 목적에 시간이 있습니다. What is the meaning what is the meaning of and a time to every purpose 이것이 모든 목적에 때가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It means a time and season for everything that is below that is all the goodness found below has set time and season 모든 것에 대한 시간과 계절이 있으며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서 발견하는 모든 선함과 정해진 시간과 계절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Another explanation for and a time for every purpose 모든 것에 목적이 있다는 것 의 다른 설명은 What is time? 시간은 무엇일까요? It is the same as mentioned in the verse It is time to act for Hashem They have made void your Torah and that He came not at all times into the holy place Hashem을 위해 행동할 시간 그들이 당신이 토라를 헛되게 하였습니다 에 나오는 구절과 그분께서 항상 거룩한 장소로 모든 때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래서 This is the great appointed to lead the world and has already been explained 이 등급은 세상을 리드하기 위해서 정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Therefore the scriptures explain that time is appointed over every purpose under the heaven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에게는 아래에 있는 목적을 위해서 시간을 지정했다고 설명합니다. It came to pass at the end of two years refers to the side of the end of darkness that Pharaoh had seen in his dream 그리고 인연의 끝에 일이 일어났다 라는 말은 그 어둠의 끝이긴 파로가 그 꿈속에서 본 것처럼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에서 그에게 보여진 것처럼 그의 지각은 여기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나누도록 하고 이만 줄이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